다음 달부터 대전지역에서 운행되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콜택시 사랑나눔콜 30대를 추가로 확보해 8월부터 모두 152대를 운행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명절을 제외한 24시간 연중 무휴 운행되며 이용 예약 신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은 기본 요금이 3km 기준 1,000원으로 일반 택시 요금의 30% 선입니다.